한글자막 by 한효정 천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는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세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곤고 오부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내 부채질 오박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채굴을 어찌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딴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무검 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큰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편자 큰 코새가 보면 땀 띠띠고 고앉은 띠띠고 앉은 띠고 앉은 띠고 곱사댕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온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쳐놓고 고앉은 띠띠고 고앉은 띠띠고 못 질고 독하는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우려를 몰라노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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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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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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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